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혹시 소장님께서는 간반 미국 증시 많이 떨어진 것 걱정은 안 하세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미리 빠질 거라고 예측하셨습니까? 그때 다 말씀드렸잖아요. 2007년, 2011년 짚어드리면서 이렇게 RSI가 높은 적은 몇 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해서 그날 바로 빠졌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회복은 했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개별 주식은 상관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개별주 장세는 계속되는데 삼성전자가 문제인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6만 원대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자꾸 삼성전자 주주들 분들이 많아서 얘기하기가 그런데 대형주들은 그렇게 되네요. 개별주는 대형주는 개별주 위주로 매매하자. 개별주들은 계속 터질 것들은. 오늘도 코로나19 수혜주는 급등하겠고 여름 수혜주 있잖아요. 폭염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움직일 것 같아요. 오히려 전반적으로 시장이 우려가 클 때는 그런 개별주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수는 지금 어떤 핑계로도 빠져도 이상하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핑계를 삼았더라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빠졌을까요? 많이 올라서 빠진 것 같은데요. 그것도 그렇고 일단 미국에서는 국채 금리가 1.2%까지 떨어진 건 지금 경기 회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예 우려가 생긴 거니까 의심 자체가 생긴 거니까 회복 국면을 쭉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철로에서 이탈한 게 아닌가 회복이 아닌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생긴 거죠. 그 델타 변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아예 많이 떨어진 것이 지표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가 인상 그 얘기 핑계 많이 삼잖아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금리로 잡을 거다. 그런데 그 금리 인상이라는 건 되게 좋은 건데 아세요?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나라에서 확인 사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경기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다. 선언을 하는 순간 경기는 완전히 회복세에 접어들어서 초호황 실적 정세가 와서 폭등을 해요. 주시장. 금리 인상을 해서 빠진다는 건 일시적인. 금리 인상을 해서 기업들이 조달 금리가 늘어나서 돈을 못 빌리고. 그거는 뭐라 그럴까. 공식 같은 그런 건데 그런 공식과 주시장의 건 다르다. 그래서 물가 인상하고 그건 좋은. 물가 인상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일을 안 해요. 집에서 발 뻗고 삶을 포기하고 다 잠을 자버려요. 내일 임금도 안 오르고 물가 인상도 안 되고 물건 가격이 안 오르면 내일부터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하죠. 물가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인상되는 거고 코로나19가 팬데믹이 오고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물가가 급격하게 인상돼서 그 부분, 초기 부분에서 약간 트러블이 있을 뿐이지 결국 금리 인상의 계단식 그래프와 주시장의 그래프는 결국에는 같이 간다. 그래서 별로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것 같고 단지 걱정할 건 아까. 그래서 계속 그때 말씀드린 건 기술적 이격이에요, 기술적 이격. 기술적 이격이 지금 과열 지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는 RSI를 보지만 MACD를 보셔도 되고 과열권 지표가 아주 뜨거운 초과열권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 맞아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데 이 기술적인 이격이 좁혀지고 나면 또 천천히 가겠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만 올 뿐이에요, 변동성. 경기 회복을 이탈한 게 아니다, 지연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우리는 오늘의 대안도 개별주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치킨집에서 버리는 폐기름으로 연루를 만든다.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셨다고요? 네, 아이디어기보다는 사실 다 나와 있어요. 결론적으로 좀 나와 있긴 한데 왜냐하면 주가가 다 반영이 돼서 올라가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해지냐면 항상 정책적으로 받침이 일어나면 그게 되게 좋아지잖아요. 대두유, 팜류 이런 거 아니면 폐식용유 그런 걸로 만드는 기름을 가지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데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게 확 올라가게 된 게 두 가지 제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신재생 연료 의무 혼합 비율. 이거는 약간 우리 삶과는 삶에서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뭐냐면 이거 RFS가 먼저 써줬구나. RPS를 먼저 말할게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제. 이거는 이 공장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느끼긴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 먼저 말할게요. RPS. 리뉴어블 포트폴리오 스탠다드. 그래서 설비 용량이 500메가와트 이상인 발전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건데 발전을 할 때 발전소에서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한국전력, 산하, 발전 공기업 포함해서 민간 발전사 총 18개 기업에 적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8개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줄어들면 어쩔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벙커CU를 주로 쓰다가 벙커CU는 어디서 나오죠? 원유를 끓여요. 그럼 이제 LNG, LPG,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이렇게 나오고 맨 밑바닥에 가마솥의 맨 밑바닥에 있는 누룽지처럼 벙커CU, 아스팔트 이런 게 나오거든요. 제일 지저분하고 더럽고 싼 기름이죠. 그 벙커CU를 이제 발전소에서 발전용으로 쓰는데 이게 오염을 많이 시키니까 바이오 중유를 고체를 해라. 바이오 중유를 일부 써라. 그래서 이걸 했더니 황산화물 100% 줄어들고 질소산화물 39, 온실가스 85, 미세먼지 28% 감소한다. 그래서 바이오 중유를 쓰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신재생 에너지, 잘 생각해보시면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태양광, 풍력 이런 거죠. 그러면 태양광, 풍력을 쓰면 되지. 뭐하러 바이오 중유를 쓰고 있어? 이러잖아요. 이러실 분 계시잖아요. 태양광, 풍력은 기본적으로도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벌써 장마철 접어드니까 몇 날을 날렸죠. 태양이 맨날 비치지 않잖아요. 풍력은 어때요? 풍력은. 풍력은 맨날 풍력 설치하면 주민들 들고 일어나죠. 그랬더니 바다에 가서 풍력을 하려고 했더니 해상풍력 가끔 막 부러지고 날개 부러지면 엄청난 손실이 나고 이게 태양광, 풍력으로 전부 원전의 에너지를 대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사회적인 트러블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지금 탈원전이랑 탈원전파랑 그 반대파랑 지금 싸우고 난리 나고 국가가 둘로 분열됐죠.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 태양광, 풍력으로 지금 당장 우리가 석탄발전이랑 화력발전이랑 원전에서 나온 에너지를 100% 내일부터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로 하는 것들이 이런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중유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은 거예요. 아직도. 이 시장은 아직 크고 길다. 그런 걸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태양광, 풍력이 다 대체해서 이 시장이 없어져 버려서 이 관련주 기업을 살펴보는 게 무의미할 거다. 그건 없어. 그건 우려예요. 그냥. 그냥 필요 없는 의료예요. 우려예요. 그래서 이 바이오 중유 사용처가 지금 발전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민간 발전사나 한전사나 공기업 포함해서 18개라고 했잖아요. 그럼 18개면 별로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18개 기업에 가지고 몇몇 기업이 나눠 먹을 텐데 별로 파이가 안 큰 것 같은데? 또 이러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발전용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산업용으로 쓰고 선박용으로 쓰면 어떠냐. 선박용으로 쓰면 어떠냐 해서 또 여러분들 생각이 나시죠? 제가 조선주 얘기할 때 많이 얘기 드렸잖아요. 배들이 지금 쓰고 있는 연료가 대부분 뭐다? 아까 지금 말한 벙커시우잖아요. 그런데 국제해사기구에서 그거 쓰지 마라, 쓰지 마라. 오염 많이 시킨다 이러고 있잖아요. 제일 더러운 기름. 그렇죠. 제일 더러운 기름이에요. 맞아요. 끈적임이 심하고 제일 더러운 기름이에요. 맨 위에 나오는 LNG는 제일 맑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아래로 갈수록 탁하고 더럽고 싼 기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맞잖아요. 밥이 제일 비싸고 누룽지는 그거 겨까지로 팔고 있잖아요. 한정식집 가시면. 맛있지 않아요? 맛은 있죠. 누룽지는 맛있는데 이거는 맛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오니까 아스팔트에 깔고 있죠. 맨날 갈고 아스팔트 깔고. 아스팔트 냄새 진짜 심한 거 아시죠? 환경오염도 많이 되고. 환경오염도 많고 그거 폐에 붙으면 진짜 안 돼요. 지울 수가 없어요. 폐는. 그래서 이거를 선박용으로 확대하면 어떨까. 이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 시장이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바이오 중유에 대한 얘기고. 바이오 중유. 그리고 이제 경유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바로 우리가 주유소에서 맨날 넣으시는 그 기름에 관련된 거예요. 바이오 디젤. 우리가 경유차를 디젤이라고 그러고 휘발유를 가솔린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또 그럼 아까 똑같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산업용 발전소에서 쓰는 거를 태양광풍력으로 쓰면 되지. 뭐로 바이오 중위를 써? 그 시장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시장은 엄청 길다. 길고 크다. 그리고 바이오 디젤도 똑같아요.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나오는데 뭐로 바이오 디젤을 써? 그런 사람도 있죠. 전기차, 수소차 시대가 내일 바로 오지가 않아요. 지금 수소차, 전기차 안 사시는 분들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 타는 차는 또 어떡할 거예요. 지금 타는 차도 있고. 지금 싫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행거리가 너무 짧고. 주행거리도 짧고 전기전자, 충전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게 10분 만에 된다고 해도 10분도 길어요. 오래 걸려요. 한 30분 정도 차 안에 있어야 돼요. 주유소에 좀만 길어지잖아요, 줄. 짜증 내세요. 저도 안 가요. 짜증 내세요. 새벽에 가서 넣어요. 여의도 같은 데 가봐도 줄 서 있잖아요. 너무 짜증 나요. 그거 5분 기다리기도 짜증 나는 사람들한테 15분을 충전하고 앉아있다고. 그거 안 돼요. 그게 좀 만만치 않더라고요, 여행 가서 해보면. 전기차 충전을. 전기차도 갖고 계시군요. 아니요. 하나씩. 오늘 전기차 하고 싶으면 전기차 갖고 나가고, 내일 하고 싶으면 수소차 갖고 나가고. 저를 약간 그런 창고에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0인 리치 비호감으로 만드시니까. 0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있으실 것 같아요. 전기차가 있는 친구를 차를 가지고 여행을 해봤는데, 가는 곳마다 충전을 계속해야 돼서 한 시간은 꼭 빼야 되더라고요, 여행 계획상. 그렇죠, 우리 그거랑 똑같죠, 가솔린이랑. 리터당 얼마인데 실제 운전해보면 습관에 따라 엄청 변동 심하고 그거 안 맞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1회 충전에 500km, 600km라고 했는데 실제 해보면 충전을 계속해야 되죠. 그리고 말씀처럼 충전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계속 틈이 날 때마다 충전을 해줘야 돼요. 지금 이 전기차 시장에서 내일 당장 가솔린 디젤을 싹 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 디젤 시장이 한참 남았어요. 아직 주시장에서 공략할 수 있을 후, 충분할 만큼의 시장의 시간과 캐파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됐냐? 이거에 관련된 거는 RFS예요. 아까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제는 RPS죠. 이건 RFS. 리뉴어블 퓨얼 스탠더드. 이건 뭐냐면 지금 경유 넣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경유차를 좋아하시는 분 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유차가 운전할 때 약간 무모하면서 그 맛이 있어요. 또 그런 거 즐기시는 분 있어요. 맞아요. 아스팔트 약간 긁으면서 막 자궁 내고 싶으신 분들. 그 약간 그거 타는데 그 경유에다가 지금 바이오 디젤을 3.5%까지 섞어야 돼요. 정유사에서 3.5%까지. 이게 원래 3%였는데 이번 달부터 3.5%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3년 단위로 0.5%씩 올려서 2030년에 5%까지 확대돼야 돼요. 그러니까 2030년에 주유소에서 경유를 넣으시면 5%는 바이오 디젤이 함유되어 있는 경유를 주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항상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유사들이 싫어요. 정유사들이. 정유사들이 싫어해요. 이거 왜 싫어하냐면. 아니 나 그냥 경유를 넣으면 되는데 바이오 디젤을 그걸 그럼 바이오 디젤 하는 회사에서 사와가지고 우리가 넣고 엄청 번거롭고. 그런데 갑자기 이 바이오 디젤이 잘 되는데. 그리고 2030년까지 5%를 확대한다고 하니까 정유사들이 지금 정유사들 실적 지금 안 좋거든요. 물론 유가가 조금 올라서 좋아졌는데 유가가 올라서 뭐가 좋아졌냐면 두 바이오를 몇 개월 전에 3개월, 6개월 전에 사와서 창고에 넣어놨는데 지금 국제 유가가 올랐잖아요. 50달러에서 75달러인가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 생기고 팔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지금 파는 게 그 전에 사온 거니까 지금 파는 가격으로 시가로 매겨서 팔 수 있으니까 비싸게 팔 수 있어요. 매긴 효과라고 그게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정제 마진이 좋아져야 돼요. 수요가 늘어서. 그게 안 좋아져서 아주 호황기처럼 좋아지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화학회사 거 손대고 있잖아요. 아시죠? 원래 나프타를 화학회사에 넘겨야 되는데 이거 화학회사 잘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프타 우리가 그냥 만들까? 나프타 분해 시설 우리가 만들까? 이러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 디젤 잘 된다고? 우리가 그냥 바이오 디젤 만들까? 어차피 주유소에 우리가 경유 납품하는 거 바이오 디젤 우리가 만들어서 섞어가지고 바이오 디젤 납품할까? 이거 하고 있어요. 정의사가. 대기업 정의사들이 여기에 뛰어들면 지금 약간 중견기업들이 하고 있는 바이오 디젤 시장이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기하시는 분들께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아니. 일침 안 가는데 그게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뛰어넘을 만큼 바이오 디젤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다. 대표주가 제이시 케미칼이잖아요. 제이시 케미칼도 있고 애경유화도 있고 KG ETS도 있어요. 일단 제이시 케미칼하고 애경유화는 바이오 디젤하고 소비자에 관련된 거 그리고 바이오 중유, 발전소에 관련된 거 두 개 다 하고요. 그래서 KG ETS는 바이오 중유만 해요. 발전소에 관련된 것만. 제이시 케미칼과 애경유화는 우리가 주유소에서 넣을 때 경유차에서 주유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 차에 지금 실려 있으신 거죠. 제이시 케미칼 이미 떴는데 이미 떴는데 저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2011년하고 16년하고 20년도 이런 장기적인 거 있잖아요. 한 10년이 넘는 매물을 뚫은 것들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건 뭐예요? 주봉이에요? 이런 걸 좋아해요 저는. 월봉. 월봉인데 2011년부터 11년, 16년, 20년, 21년. 2019년, 20년이군요. 그럼 4개잖아요. 10년 동안 4개의 고점 9천 원대를 아예 강하게 뚫어버렸잖아요. 완전히. 10년의 매물을 다 소화시켜버린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더라도 이 위에서 시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새로운 시대가. 그렇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른 가파르게 겁낼 게 아니라 이 10년간의 매물벽을 뚫었다는 것에 초점을 더 맞춰야 된다. 우주로 올라갑니까? 이런 생각이.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 좀 살 시간이 없는데 조금 조정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적 대박. 실적 대박이에요. 실적 대박? 대박이죠. 2018년에 1,800억짜리 매출액을 기록했는데 이번 연도에 3,300억이 예상되고 있어요. 영업이익은 90억에서 330억. 뭘로 그렇게 실적이. 대박이죠, 지금. 진짜 이거 대박인데. 실적 대박이죠, 지금. 뭘로 이렇게 갑자기 실적이 확 늘었어요? 아니, 꾸준히 해왔죠. 이 사업을. 이 사업을 하려고 꾸준히 해와서 아예 수직 계열화를 잃어버렸죠. 아까 그 바이오 디젤을 만들 때 팝류, 대두유 아니면 치킨집에서 남은 폐식용류. 그런데 보통 그 폐식용류는 바이오 중유를 만드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용은 조금 더 지저분한 걸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동차에 넣는 거는 그래도 우리 붕붕이한테는 좋은 걸 먹여줘야 되잖아요. 좀 맑은 거. 그래서 팝류, 대두유, 팝류가 해바라기 씨 그유예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칼리만탄 지역의 오일팝 농장을 샀어요. 언제? 이미 10년 전에. 2012년도에. 그래서 여기에 바이오 디젤의 원료 팝류를 이미 농장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따로 사올 필요가 없고 인도네시아 현지에 있기 때문에 어떤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고 이런 거에 자기네 농장이기 때문에 원가 손실을 보지 않는 거죠. 자기가 전가에서 팔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2019년에는 울산 신앙 지역의 바이오 중유 원료를 정제하는 생산 공장을 갖췄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중유 생산 능력이 25만 킬로리터에서 61만 6천 킬로리터. 대폭 증가된 상태예요. 이게 만약에 바이오 중유가 아까 발전소용에서 지금 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로 발전소용만 쓰니까 18개 기업밖에 안 되니까 캡파가 적다. 이거를 산업용에도 쓰게 해주고 선박용으로도 쓰게 해줘요.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진다. 지금 약간 받아들여질 분위기 자체가 무슨 ESG 경영이니 환경을 생각해야 되니 이게 그래서 태어난 풍경은 좀 멀고 그래서 바이오 디젤, 바이오 중유의 중요성이 올라갈 수 있고 정부가 밀어줄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매출처도 확대되고. 그래서 JC케미컬은 다 대비가 되어 있다. 이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애경유화도 좋아요. 환경 이슈가 커지면서 실적이 같이 좋아졌군요. 애경유화도 좋아요. 물론 애경유화는 100%. JC케미컬은 바이오 디젤, 바이오 중유의 거의 100% 순수하게 그게 적용되는 회사고 애경유화는 물론 무수프탈산이라는 걸 가소제, 그러니까 첨가하는 걸 팔아요. 화학 제품에. 그런데 그것도 좋아요. 지금 화학회사들, 제가 대한류화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류화, 롯데케미컬, 금호소규, 완찬화, 애경유화, 국도화학 전부 다 2, 3개월 씌웠죠. 지금 2, 3개월 씌워서 그림이 지금 화학회사가 너무 좋아졌어요. 롯데케미컬. 제가 대한류화도 말씀드렸잖아요. 반가격이 됐는데 사고 싶으냐. 너무 좋아요. 이게 40만 원짜리가 20만 원 못 사신 분들이 20만 원대에 왔으면 어떨까. 꿈만 꾸다가 진짜 와버렸네요. 대박이잖아요. 롯데케미컬도 35만 원 넘어가서 가버리면 어떡하지? 애경유화도 또 대박입니까? 가버렸네요. 금호소규도. 씌웠네, 씌워졌네요. 금호소규도 가버리면 어떡하지 했는데. 씌워졌네. 이게 웬 떡이야? 20만 원대 가버렸네. 다 이래요, 화학회사들이. 애경유화도. 이거 2만 원 가버리면 어떡하지? 했는데 12,000원이었네. 화학회사 다 떡이에요, 지금. 이게 웬 떡이냐예요, 지금. 그 떡이요? 그렇죠. 이게 웬 떡이야. 떡이라는 것이 중의적인 의미라서.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정유회사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유회사가 자기네 게 안 되니까 영업익률이 3%밖에 안 나와요. SO 이런 데가. 100원 팔면 3원 나와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맨날 기름값이 왜 이렇게 비싸고 왜 이렇게 색을 많이 먹이니까. 정유회사들 도둑놈. 이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유회사도 화학회사가 먹는 떡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죠. 이거 나프타 그냥 우리가 정제해서 우리가 에틸렌 프로필렌 만들면 되지 뭐하러 화학회사를 줘. 화학회사 장사 잘 되는데. 그 증설 이슈 때문에 다 빠진 거예요. 대한류화,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애경류화, 국도화. 그런데 그 우려가 너무 반영이 돼서 기술적 이걸 다 좁혀놓은 상태라 실적은 지금 다 최고거든요. 화학회사가. 2분기도 다 최고로 찍을 거예요. 그런데 주가만 이걸 좁혀놨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중유까지 있다. 2018년에 애경류화도 바이오 디젤 생산 능력 3만 톤 증가시켜서 13만 톤 만들어놨고 발전용으로 쓰는 바이오 중유 생산 능력도 17만 톤 갖춰놨다. 그렇죠? 애경류화는 본업인 화학 쪽 마진도 좋아지는 데다가 기술적 2개월을 좁혀놓는 데다가 바이오 디젤 중유까지 갖추고 있다. 그렇죠? 마지막 KGETS. 이건 너무 올라가지고 좀 그래요. 좀 그런데 얘네도 2018년 6월 달에 CS에너지라는 바이오 중유를 하는 회사의 지분을 100%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KGETS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 처리고 그다음 바이오 중유 이거예요. 그래서 연간 얘네도 21만 킬로리터 JC케미칼은 61만 6천이에요. 3백가량 되고 그거의 3분의 1 정도 되는 KGETS 바이오 중유 생산 능력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혹시나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 선박도 수주 소식도 계속 들려오잖아요. 그게 대부분 이중 연료 엔진이라든가 LNG 연료 추진선으로 개발이 될 건데 이중 연료 엔진은 벙커 CU랑 그 LNG랑 같이 왔다 갔다 해서 쓰는 건데 여기에 만약에 바이오 벙커 CU 대신에 바이오 중유를 쓸 수 있게 법이 만약에 바뀐다. 이러면 지금 이 바이오 중유 생산력을 갖춘 업체들이 새로운 모멘텀이 생겨버려요. 선박용 쪽으로. 그래서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겠죠. 소장님,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도 지금 경기민감주죠? 경기민감주. 괜찮겠습니까? 간밤에 경기민감주가 폭탄을 맞았는데 이 종목들도. 아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기술주를 줄여야지 경기민감주 정도를 미리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미리 조정 받았습니까? 지금 델타 벼디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일 때 이 종목들도 출렁인다. 출렁이면 기회죠. 기회입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술주들 있죠? 애플, 구글, 뭐 이런 것들 있죠? 건드리지 마십시오. 넷플릭스. 기술주는. 기술주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정말 천장까지 치고 올라서. 국민주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는. 국민주. IT가 위험합니다. 10분 중 한 분 이상은 삼성전자를 갖고 계십니다. 삼성전자는 얘기 안 했습니다. 나스닥의 기술주가 지금 거의 완전히 최고치를 쳐서 올라가 있는 상태라 상당히 조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개별 장세가 지속된다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많고 하반기 하우스뷰들도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신 소장의 시그널을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이 시장에서 어떤 대안을 찾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앵커의 생각입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